세네 원투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B2B 팬클럽 이름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저희 B2B 팬클럽 이름이 멜로디로 전해졌으니까요 앞으로도 B2B와 멜로디를 평생 함께하기를 약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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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났던 3월 21일 조그맣게 시작했던 우리 사랑 고마워 다 표현할 수 없어 사랑해 이 말로도 난 부족해 그래서 준비했어 널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위해 노래할게 끝나지 않을 멜로디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위해 노래할게 끝나지 않을 끝낼 수 없는 멜로디 끝날 수 없는 멜로디 끝날 수 없는 멜로디 끝날 수 없는 멜로디 고마워 다 표현할 수 없어 사랑해 이 말로도 난 부족해 그래서 준비했어 널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멜로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위해 노래할게 끝나지 않을 멜로디 멜로디 끝나지 않을 멜로디 끝나지 않을 멜로디 끝나지 않을 멜로디 고마워 다 표현할 수 없는 멜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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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디